인천교통공사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하루 동안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과 바우처 택시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대상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며, 운행 지역은 인천 전역과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 부천 시흥시 등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콜센터나 인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는 휠체어 전용 특장차 169대와 비휠체어용 바우처 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